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고치는 목사 고인수입니다 제 유튜브 계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요청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경고성 메일도 없었고 사전 연락이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떤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오늘서부터 영상을 찍게 되는데 유튜브 카테고리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기타 리뷰나 수리 영상 같은 거 그러한 그 외에 활동하는 것들을 올리는데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다시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